스캔들 좀 그만 내 너야 나랑 같이 스캔들 나면 좋겠지 나야 손해지만 넌 게이딩 아니냐고 뭐 이따 잘 해봤나 이씨 잘 케어해라 아 나 잠깐만 핸드폰 좀 놔뒀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미안 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너만 보면 그냥 답답하다 너가 평소에 까칠하고 화도 많고 배려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? 알잖아 나 금사빵 거 얼굴 빼고 당하지 왜 그러고서 하냐고 진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뭔가 허전한 것 같아 하루가 하루에 너무 정신이 없어졌네 설마 나 보러 온 건 아니지? 북적북적 사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 싶어 하나 둘 얘들아 가서 물 한 바가지 맞다 네 안 했어 셋 셋 잘못했어 안 했어 응? 야! 모르겠어요 그러기 자 형 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